大家好,今天我们讲解,韩国人常说错的几句汉语. 오늘은 한국 사람에 대해 실수가 많은 중국어를 몇 마디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잘 부탁드립니다. 请多多关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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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처음 만날 때, 자기소개할 때 쓰는 잘 부탁드립니다. 相대방한테 어떤 일이 부탁하시려면 请多多关照 쓰면 안 돼요. 相대방한테 어떤 일이 부탁하시려면 Grandpaせ 带回 워 럿 써주세요. 두 번째, 나이 대해 얘기하는 문법. 실수가 많은 경우는, 워 시 20세. 여기서 시 들어가면 안 돼요. 시 들어가는 경우는 상대방과 당신 나이 잘 몰랄 때, 니 시 20세 뭐? 이렇게 물을 때, 아, 워 시 20세.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소개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나 나이 알려주려면, 시 뵈 주세요. 정확한 표현은, 워 20세, 워 20세, 아니면, 워 징 랜 20세, 워 징 랜 20세, 워 징 랜 20세. 세 번째, 만나다, 징 랜, 이 문법 실수는 경우가 많아요. 징 랜은 이 합사이라서, 보통 동사 문법 쓰면 안 돼요. A 징 랜, B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워 징 랜 펑 요, 워 징 랜 니,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종화칸 표현은, 흠, 끈, 이런 계살로 들어가세요. 예를 들으면서, 워 허 펑 요 젠 랜. 워 허 펑 요 젠 랜. 워 건 펑 요 젠 랜. 워 건 펑 요 젠 랜. 네번째, 연락하다, 랜시 랜시 이 단어는 보통 동사이라서 한국어 문법 완전 달라요 제가 랜시에 들어가기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한국어 문법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A 랜시 B 이 문법을 붙여 쓰면 돼요 예를 들으면서 제 다섯번째,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여기서 이런 틀리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再 는 다시 는 듯이 구, 쇼는 마하다는 듯이 지만 쇼는 다시 마하다는 듯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마하자는 듯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제 여섯번째, 수고하세요 이런 표현은 중국에 없어요. 고생하다는 뜻이 있고 고생스럽다는 뜻이 있어요. 바는 하세요는 뜻이지만 이런 말은 중국어 없어요. 정확한 표현은 여기서 러는 과거 이해해도 되고 어기조차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이리 식자 전에 얘기해도 괜찮고 이리 끝나 후에 얘기해도 괜찮아요. 辛苦了. 辛苦了. 好的,如果你喜欢我们的视频, 请订阅微信公众号RY-Chinese 或者在YouTube上也可以找到我. 我的YouTube账号是 好,再见!